투데이 마감시왕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서상인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는요 내부적인 소식과 외부적인 소식 같이 겹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들어오기 전에는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정책적인 얘기 그냥 했고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얘기도 했고 외부 쪽에서는 코로나, 경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꾸준히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둔갑을 하거나 그러면 더 돈 덮을 거라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좋은 소식만 반응을 하고 나쁜 뉴스는 폐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유동성이 아무리 풀려도 그러면서 이제 뭐 업종별 순환매가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막 바뀌다 보면 시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악재성 재료 나쁜 뉴스에 반응을 안 했던 시장이 나쁜 뉴스를 나쁜 뉴스로 받아들여서 매물을 내놓는 그런 게 시장의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나쁜 뉴스에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내용들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수급적인 얘기들을 정리를 하다가 사실 팀장님이 살짝살짝 지나갔던 얘기가 무슨 위기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미국의 연기금 리밸런싱 아 착권을 엄청 들어가네요 그쪽으로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그냥 언뜻어뜻 지나가도 이게 핵심인데 왜 말씀 안 하셨지? 좀 자세히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수당 이거 7월 31일째로 마감이 되는데 이제 그것 때 근데 그 의회에서 더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제롬 파월 의장은 좀 해달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6월 말부터 7월까지 위기설의 어떤 하나의 핵심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계속 추적은 해오셨잖아요 그러게요 질문은 길었는데 답이 너무 짧아 일단은 저기 미국의 미국의 연기금 풀들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반기 리밸런싱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주식 내에서 변화를 하면서 수익률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인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의 연기금 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만 지금 오른 게 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채권 쪽으로의 자금 이동 그러니까 최소 350억불에서 많으면 760억불 정도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분석글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안 했죠 안 돼 있죠 저희 채널K만 얘기를 했나요? 하셨는데 그렇죠 그냥 넘어갔죠 사실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그냥 놓쳤던 부분이에요 사실 일단 계속적으로 그 얘기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 때문이었고요 실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실업상 실업상 증액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미국의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우리 뭐 로비눗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 그쪽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그쪽 자금들이었거든요 실업상 연장 문제 실업상에서 이제 증액한 부분들 한 600불 정도씩을 다 증액을 했었는데 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라면 미국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실업상을 연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대선하고도 또 맞물리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조 바이든을 역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발표를 하면서 그때 한번 연장을 해서 나한테 돈 주면은 그 분 지지해야죠 우리 고무신 선거인가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실업상 연장이라는 핵의 문의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또 트럼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연장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절벽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버리면 그 공무원들이 다 해고 당하거든요 그러면 대량 해고가 그럼 정부셨던 또 되는 건가요? 네 대량 해고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원하자 근데 공화당에서는 절대 안 돼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대신에 우리 급여생이나 하자 근데 실업자가 2천몇 명이 넘는데 급해서 일을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해고 당하신 분들 대부분 실업자들은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분들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필수 인력들이 아닌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또 확대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좀 충돌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7월 말까지 이제 증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연기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차 트럼프라든지 문어신이라든지 계속적으로 2, 3주 안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밑파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코로나 얘기 나오고 그런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일단은 IMF의 성장률 하향 조정 글로벌 경기 도난은 우리나라한테 주약이거든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출발을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적인 순면술에 의해서 낙폭을 촉수하던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10시 정도에 갑자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7천 몇백 명? 그러면 최고치를 경신해 버렸어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한 0.2% 3%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0.4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팀장님 그런 식으로 가고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 뒤에는 그냥 옆으로 좀 2%까지 빠졌으니 시장이 좀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코로나 확산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영기금풀의 리밸런싱이 이번 주 내일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7월 달에 초반에 나온다고 하는 연장안에 대해서 실업급여 연장안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더 나아가서 미국 자 끝나기 전에 폼페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웨이에 대한 추가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중국적 시장이었지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무역 분쟁 이슈로 다시 또 그러니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 장세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가운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납법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예전에는 좀 기다렸다는 듯이 적감에서 굉장히 세게 들으면서 쭉 끌어올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을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계속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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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